안녕! 은별이요. 장갑반 친구의 은별이에요. 은별이가 에버랜드에 간다고 했는데 은별이가 에버랜드에 가서 바로 뭐가 있죠? 핀이 있죠. 은별이가 사지 않고 짠! 은별이꺼 원래 애기때 했던거에요. 은별이가 요거 했으면 엄청 귀엽겠죠. 어쨌든 은별이가 내일 에버랜드에 갔으니까 지금은 저녁이라서 못 출발해요. 그래서 내일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 친구들 은별이가 어제 밤이었는데 벌써 아침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은별이가 이제 옷도 갈아입었는데 은혁이랑 좀 똑같이 입었는데 어때요? 그래서 은별이가 이제 에버랜드에 갈건데 은혁이도 지금 차에 있어요. 차. 지금 보여드릴게요. 은혁이 이나라 뿅! 은혁이 안녕! 네 은별이가 이제 차 타고 이제 에버랜드에 갈거에요. 이따가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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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은별이가 이제 에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근데 에버랜드에도 이제 뭐죠?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 은별이가 그래서 일단은 에버랜드에 도착했는데 은별이가 봤는데 엄청 넓어요. 우와! 날씨도 엄청 좋아요. 자 친구들 은별이 놀이기구 타고 운전하러 만나요. 안녕! 친구들 은별이가 이제 슝! 비행기 타는거에요. 짠! 아니 뭐가 안보여긴 하지만 집에 가서 하나도 안걸리니까 오오오 Gesetzentwurf eğ기의 운역지요. Racing docs 하지만 은별이 안 것으로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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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hair 정해ään 응 봐봐 은혁이가 조금 여기 높은 데 왔지? 응 와 은혁이가 비행기처럼 쉬운 곳 왔지? 응 은혁이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짧았나 원래? 내려야 되는데 응 우와 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오 우와 이 걸지매이 친구들 이따가 만나요 안녕 아 우리같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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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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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곰들에 수영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케리비안 페어라고 해요. 앉아있는 친구 보이나요? 이렇게 저의 브랜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의 브랜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 손 안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빠, 손 안잡아와. 그리고 저의 대로 안잡아예요. Kai, 손 안잡아. 머리 부딪혔어 머리 부딪혔어 나 Zel, 다 하람이 더煮다 entrar는 말로 아니 아파 푼 하늘을 가야 여기 긍선 안 뜨지 않아 이걸 갈아간다 엘리랑 Kryอง을 함께 가야 just 똑같네요 아 여기야? indispensable 고춧가루 고춧가루